발표하시 상해는 공주의 남자 커플이죠 전년도 수상자인 박시우씨와 문태원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태원입니다 문태원씨 오늘 보시니까 아름답고 단아하고 기분도 좋아 보시는데 베스트 커플상도 받으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받았었어요 작년에요 그렇죠 작년에 공주의 남자로 시우씨와 함께 둘이 나란히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1년이란 시간이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저흥씨 공주의 남자의 유령 커플 잊으신 거 아니시죠? 네 안 잊었습니다 작년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을 때 저는 근영씨가 시상을 해주셨었어요 지금 근영씨하고 드라마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영씨는 잘 계신가요? 네 청담동에 아주 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을 때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떨리고 또 많은 책임감이 동시에 들면서도 또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날 집에 가서 잠을 한동안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시우씨는 어떠셨어요? 최우수 씨도 그랬어요? 저도 집에 들어와서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KBS 드라마 모두 잘 돼서 정말 치열한 각직전이 예상되는데요 남자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